다 접었다 공부하기 싫어 다시 유치원때로 돌아가고 싶다 제발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 좋았어 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어? 저건 뭐지? 이게... 뭐지? 어? 저팡기다 이게 왜 우리집에 있지? 유치원으로 돌아가게래 이건 뭐지? 콩 박사님 와 재밌겠다 귀여워 이 키리 한번 눌러봐 콩 박사님 재밌겠지 콩 박사님이래 콩 박사님 하나 둘 셋 노래 나온다 콩콩콩 콩콩 콩 박사님을 아세요? 콩콩콩 콩콩 콩 박사님을 아세요? 콩 박사님을 아세요? 콩 박사님을 아세요? 나 이거 진짜 콩 박사님 노래 나와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유치원으로 돌아가기? 설마 이것도 되겠어? 눌러볼까? 하나 둘 셋 오어 오 오케이 어 왜 여기는 현고? 어? 나 유치원템이 된다! 뭐? 나 말 왜 이렇게 짧아진거지? 진짜 따뜻한거지? 어 박댕 너 루트원에 왔다? 그댕 나 천국 루트원에 왔다 너도 다 짧아졌네 내 옆에 있네 자 모두들 조용조용 모두 천국 유치원에 온걸 환영합니다 와아 박수 세번 시작 오케이 오늘 잘하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도장을 꼭 찍어줄거야 도장 내가 가길래 누가 제일 예쁘게 앉아있나 한번 볼까 모두들 예쁘게 앉아있네 모두들 예쁘게 앉아있네 그래서 둘 다에게 도장을 줘야지 우와 피키 하나 도장국 세인이 하나 도장국 세인이 하나 도장국 특이하다 선생님이랑 오늘은 천국 유치원에서 아주 재밌는걸 할거야 재밌는거 뭐에요? 자 입체 편지 만들어서 엄마에게 편지쓰기 우와 무 노잼 무 어? 잘하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도장 주려고 했는데 세인이는 받기실나보다 너무 재밌겠다 엄마한테 편지쓰기 그치? 선생님 따라서 한번 입체 편지 만들어볼까? 네 밑에 조금만 남겨주고 반 접어주고 자 이만큼 남겼다 뒤집어서 돌려서 반 접어주고 짜잔 이렇게 완성됐죠?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릴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접은 다음에 멋진 선물박스를 그려야지 색칠해줄거야 리본은 노란색으로 해야지 짠 선물박스 완성 이제 펴보면 짜라란 이 안을 예쁘게 꾸며볼거야 그림은 어떤걸 그려도 자유롭게 그리면 좋고 이제 이 안에 엄마한테 예쁘게 편지를 써볼게요 랑 응 엄마에게 엄마 자 랑 어 전태님 랑 어떻게 떠요? 어? 랑은 어떻게 쓰냐면 리을 쓰고 아 쓰고 밑에 동그라미 이게 랑이란다 아 난 헤 헤 헤 헤 여 음 으음 완성 헉 난도 모르다니 나는 오셋돼 강그릇뗐쎄 으아 이번달 용돈이 밀렸듭니다 서둘러주지 바랍니다 펀랑은 다 했어요 도도 다 했어요 둘 다 볼까? 네 펀랑은 이렇게 하트 있잖아요 근데 저는 파티맨 엄마한테 엄마한테 편지 떠요 아주 잘했네 우리 비키 잘했죠? 모두들 박수 자 잘한 비키에게 도장을 줄게요 와 참 잘했어요 비키 도장 두 개가 됐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인이 거도 한번 볼까? 네 이거는 오렌지인데요 펼치는 엄마한테 편지가 나옵니다 엄마 안 입었던 용돈 밀려 뜹니다 터둘러 조지기 바랍니다 세인아 엄마가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우리 다르게 써볼까? 선생님 잡으로 편지란 막아보자 하는 바를 정달하는 것으로 저는 목적에 부합하게 편지를 쓴 것 같은데요 도장을 하나 주시지요 그래 하나 줄게 세인이도 도장 꾹 자 그럼 이번에도 더 재밌는 선생님 저에게도 박수를 주셔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비키만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네 우리 열심히 해준 세인이에게도 박수 박수 받았다 신나 자 그럼 우리 재밌는 노래 한번 불러보면 하나 둘 셋 나는 문어 유치원 꿈은 문어 꿈은 문어 꿈은 꿈은 문어 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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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을 다 써 유치원 나는 문어 천국 도장 받았어 유치원 도장 받을 수 있다 아아 그만 아아 나는 꿈은 문어 세인아 세인아 어 그래 잘했어 이제 신나는 간식 시간이야 와우 신난다 와우 자 우리 간식 먹기 전에 뭐 해야죠? 카피를 먹기 전에 신나서 박수 와우 손을 먼저 씻고 오는 친구에게 선생님이 먼저 간식을 줄 거야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거품이 나와도 손찍기 재밌다 음 손을 깨끗이 찌들 거야 구둑구둑 찌들 거야 재밌다 재밌다 너 재밌다 재밌다 응 다 뜯었다 아아 아아 재밌다 아아 재밌다 아아 재밌다 아아 아아 저 선생님 예정보다 큰일 났다 왜 그러니? 무슨 일이니? 재밌다 너요 하아 세인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? 선생님 거품이 너무 재밌어요 아하 아무리 재밌어도 그렇지 아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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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의 천국 유치원 간식은 당근 하아 하아 장난이고 이건 선생님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짠 맛있는 간식을 먹는다 우와 우와 간식이다 우와 맛있겠다 신난다 허허 우와 노럽데리야 오 우와 델리 펄트문 이렇게 돼 우와 먹어보면 우와 엄청 상큼하고 맛있어 음 음 음 음 맛있다 너 우와 우와 드론 캔디다 이거 그림 그린거야 팀바 파트 알지 내가 팀비 똑같이 그려볼게 얼굴 그리고 눈 그리고 입 그리고 뿔 그리면 끝 음 우와 완성했다 완전 이제 이거 먹으면 우와 찬도 먹는데 음 엄청 달콤하고 시큼하고 맛있다 딸기 톤사탕 요즘 톤사탕 타오르도 있다는데 나 먹어보고 싶다 아하 우와 우와 여기 안에 동굴곤도 딸기 있잖아 팝핑캔디 뿌려도 먹어보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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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천국 유치원 어땠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이 천국과 지옥 유치원에 갈거에요 우왕 디옥 또 간대 묻었겠다 우왕 하하 나는 디옥 안 묻어와 그럼 세인이가 가야겠다 안돼요 무더워요 하하 부하 오늘도 티나게 텅고 노티원 대 텅고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게 와 즐기고 어치 요 요 5 5 5 connected 어 으 으 으 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